지금부터 function이라고 하는 새로운 문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function, 한국어로는 함수라고 하는 기능을 숱하게 사용해 왔어요 다만 걔가 함수라는 걸 모르셨거나 또 얘가 함수라는 걸 알았어도 어떻게 만드는지 몰랐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함수라는 걸 지금부터 살펴볼 건데요 우리가 리스트를 살펴볼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게 뭐였냐면 데이터가 많아짐에 따라서 그 데이터를 정리정돈하기 위한 일종의 수납상자와 같은 것이 필요해진다고 말씀드렸죠 로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작성한 코드도 그 코드가 많아짐에 따라서 그 코드를 잘 정리정돈하는 그런 수단이 필요해지는데 여러분들이 함수라는 것을 바라보는 첫 번째 시각은 정리정돈의 도구다 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함수는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되게 다면적인 면을 갖고 있지만 그 여러 개의 얼굴들은 사실은 하나입니다 아무튼 이 함수가 무엇인지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에게는 함수가 낯선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프린트 괄호 읽고 괄호 닫고 프린트라는 이름의 함수고 이 함수의 입력 값으로는 컨텐트 타입 텍스트 HTML이 들어간 겁니다 프린트라는 함수가 내부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우리 몰라요 관심도 없고요 하지만 컨텐트 타입이라고 하는 저 문자열을 주면 프린트에 의해서 저 스트링이 화면에 출력될 것이다 라는 걸 알고리는 쓰면 되는 것이죠 여기 있는 list dir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떻게 구현됐는지 몰라요 하지만 list dir라는 함수의 입력 값으로 이렇게 data라고 하는 스트링을 주면 list dir라는 함수는 data라는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 목록을 list에 담아서 반환해주는 함수라는 것이죠 낯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부터 우리도 list dir나 프린트와 같이 우리도 함수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저는 syntax directory에 func.py라는 파일을 만들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해주시고요 우선 제가 해볼 것은 뭐냐면 평균을 한번 구해볼 거예요 a는 1, b는 2, c는 3 이렇게 해서 평균을 구한다고 하면 우리는 s는 a 더하기 b 더하기 c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r은 s 나누기 3 그리고 print r이라고 하면 우리는 평균 값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실행해 봅시다 func.py 이렇게 돼요 이렇게 해도 되는데 코드가 복잡해져서 상상해 보세요 이 위에 코드가 1억 개가 있고요 그 밑에도 코드가 1억 개가 있다 그럼 우리는 그 수많은 코드들 사이에 끼어 있는 예들이 평균을 구하기 위한 코드라는 것을 파악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서로 연관된 코드인지도 알기가 힘들고 그리고 여기 있는 a라고 하는 변수를 1억, 2억 개나 되는 다른 코드 어딘가에다 쓰면 영향을 받는단 말이죠 즉 코드가 많아짐에 따라서 정리정돈의 필요성이 생기게 됩니다 또 여기 있는 코드가 별로 실용적이지는 않지만 만약에 아주 자주 사용되는 코드고 나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저게 필요할 수도 있는 보편적인 코드라고 한다면 굉장히 많은 중복이 발생하게 될 겁니다 이걸 하려면 우리가 또 이렇게 카피를 1억 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함수를 도입한 다음에 우리는 행복해질 겁니다 해봅시다 우선 함수를 만들기 전에 우리가 만들 것을 어떻게 호출하는 것부터 해봅시다 average, 평균이고요 괄호이고 괄호 닫고를 했을 때 여기 있는 코드가 실행되게 하고 싶다면 이렇게 하면 돼요 df라고 하는 키워드로 시작하고요 약속입니다 그럼 이제 파이썬은 df라는 키워드를 만나면 이제 함수를 만들려고 하나 보다 이름이 뭐지? 라고 생각합니다 av average 아 이 함수의 이름은 average구나 라고 생각하고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콜론 그리고 이 안에다가 이 코드들을 copy & paste 합니다 그리고 실행을 시켜보면 보시는 것처럼 2.0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코드를 본 사람들은 average라고 하는 저 이름을 보면 여기 있는 이 내용이 어떤 건지 몰라도 아 이거는 뭐 평균을 내는 거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즉, 가독성과 코드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 있는 이 코드가 우리가 1억 개가 필요하다면 그냥 이렇게 호출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얻을 수 있는 장점은 코드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 그 평균 값을 c를 4로 바꾸면 이것을 호출하고 있는 모든 곳에서 동시에 개선 또는 변경이 반영된다는 폭발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함수를 정의한 부분을 봐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같은 취지의 코드인지를 파악하기가 매우 좋다는 것이죠 이것이 함수라고 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정말 위대한 특성입니다 함수가 뭔지 대충 아시겠죠? 여기까지 하고요 조금만 더 살펴볼 것들이 있어요 근데 시간이 좀 많이 돼서 영상을 좀 멈춰놓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함수의 입력값과 출력값을 넣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